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날씨가 점점 봄기운이 느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 한파가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쯤 봄볕이 들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잘 하고 있는지 우리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와는 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 사실 저는 증시를 전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전해온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우리 부동산 시장 좀 나아질 수가 있을까요? 올해도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작년 아시겠지만 작년 9월 이후에 추석 지나고 나서 갑자기 다시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특례 보금자리로 나고 50년 주담대 이게 합쳐져서 1월부터 나왔잖아요. 1, 2, 3, 4, 5, 6, 7, 8, 9 딱 9개월. 9개월 동안 50조 정도의 재정이 투입이 됐고 대출 확대가 일어나면 당연히 시장에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시장에는 상방 압력이 돼서 실제로 또 상승했습니다. 했는데 9월 정도 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가격의 90%까지 최고 회복을 하고 수도권도 80에서 85% 회복한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기억을 더더우면 그 2년 전에는 1년 전에는 정말 꼭지 미친 집값. 도대체 이게 집값이냐 이게 나라냐 이 정도로 다시 놀랐잖아요. 그거의 90% 수준이니까 여전히 비상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살아났다가 작년 연말 9월 이후에 꺾이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났어요. 그런데 올 초에 많이 아시겠지만 1, 3대책하고 또 GTX 호재 막 던져주시고 거기다 신생아론 이런 거 나오고 또 1기 신도시법 통과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융단폭격이죠. 벌써 1월, 2월, 3월 중순 들어가는데 두 달 반 동안 시장이 조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고점을 회복을 하니까 다시 수요자들이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이 가격은 사가지고 나중에 미래에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너무 힘들 것이고 혹시 내가 영끌로 끝물에 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들의 수요심리가 많고 신생아론으로 인해서 약간 한두 달 동안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격은 하향으로 지금 지표가 나오거든요. 전세가격만 조금 상승을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전세로 사는 게 낫지 지금 집을 사면 혹시 집값이 1억, 2억 내려가면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지금 집값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집값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매매 시장 사실 좀 불확실성이 가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당장 올해 임대차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올해 임대차 시장은 조마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시장은 좀 강세를 볼 겁니다. 근데 강세를 보는데 우리가 하나 짚을 대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2020년, 21년, 22년이 전세가격이 폭등했거든요. 폭등한 고점에서 22년 말 하반기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역전세 난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부랴부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못 들려주니까 전세 보증 대출 반환 제도를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하락포를 줄이긴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10억 정도였으면 6억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게 지금 7억, 7억 5천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세 시장 자체는 상승 기밀은 맞지만 기저효과로 본다면 2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거예요. 서초동 반포 아크로리브 같은 경우에는 32평은 좀 비싼데요. 사례로 적정하지는 않지만 꼭지점일 때 매매가격이 한 40억 대고 전세가격이 국평이 한 20에서 24억 했습니다. 이게 이제 쭉 내려와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2022년 말, 재작년 말에 작년 초까지 한 10억 대였어요. 반토막이 딱 났어요. 이 친구가 회복을 한 게 지금 14억, 15억이에요. 그러면 2년 전에 24억에 계약을 한 사람은 지금 만약에 2년 차에 나갈 때 15억이잖아요. 9억의 갭이 생겨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를 해서 경매를 해서 돈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전세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늘 일이 없잖아요. 올라갔으니까 전세금 내주고도 남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많이 내려온 데서 올라가는 한 2, 3달, 4, 5달의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가는 모습이지 예전 가격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가격이다. 많이 낮죠, 지금. 그래서 그걸 생각하실 때 임대차 시장은 앞으로 충분히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어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강세를 보이고 다만 연말에 가면 강동구를 필두로 한 강동구발 입주 물량이 쏟아집니다. 둔천, 중앙 12,000개하고 강동구에 또 한 일대에 3,000세대가 들어와요. 그게 합쳐서 9월부터 시작하거든요. 90, 11월. 그러면 강남 4구까지 여판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자체에도 한 2만 5천 가구 들어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팔려는 사람 많고 전세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려는 사람 없고 머물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매매 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이고 전세 시장은 당분간은 약강세 이렇게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시장은 당분간은 약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일단 바닥을 다지고 속폭의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강세의 기조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또 부동산 또 건설업계의 단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기를 좀 띌 수 있겠습니까? 건설업체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업체의 단비까지는 아니고요. 건설업체의 숨이 막힌 걸 약간 풀어준 정도? 단비까지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5.5 기준금류잖아요. 한국은 3.5잖아요. 2%가 갭이 발생했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많이 좋을 때 좋을 때는 역전이 돼도 버틴 적이 있습니다. 외화나 이런 것들이 유출이 안 된 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통화같이 하락을 하면 외화장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의 하방윤이 되는 거죠. 경제에 좀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페드워치나 체크를 해보면 파월 장관의 어떤 워딩, 베이지북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종합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2%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찍기 전에는 안 할 것 같잖아요. 하더라도 0.5나 1이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4.5나 5잖아요. 우리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어떻게 미국보다 금리가 낮을 수가 있죠? 지금은 특수사항이라서 가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한국은 금리를 내리기가 3연 초과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 순간 중국 엔화가 지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떠오르잖아요. 시위물가가. 지금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고 너무 심각하죠. 소비가 감소하잖아요. 이걸 같이 생각하면 함부로 금리를 못 내립니다. 그 와중에 부동산이 확실히 조정이 돼서 균형가격이 아직 못 갔거든요. 거품이 잔재가 남아있고 약간 관망 혼동식인데 여기서 금리를 푼다는 건 투기판 마지막 불꽃놀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에는 부담일 거예요. 한국은행도.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사가 부도가 났을 때 금융사 리스크로 이전되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실 데이터를 다 종합해보면 견딜 만하거든요. 과잉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연준이 금리를 1% 내렸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땐 한국은행에서는 시장의 소리도 있으니까 0.25나 0.5는 내릴 수 있어도 더 이상 내리기 힘듭니다. 더 중요한 건 내린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따라 내려오냐 할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에서 정부에서 한은에서 뿌리는 본원 통화 외에도 다른 것으로 조달 금리를 많이 형성하잖아요. 조달을 외화도 차입하기도 하고 그 외화의 차입 순위가 미국이 4%인데 그러면 다 3%짜리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쉽게 못 내려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금리 사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 역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2%포인트 차이가 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좀처럼 섣불리 금리를 더 많이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금리나 기조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계 숨통을 약간 튀어주는 역할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연초에 앞서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세컨 도움이나 다수택자에 대해서 중가패스의 연장도 있었고요. 신생아 론도 있었습니다. 효과가 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일단 효과를 제일 빨리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이 이렇게 작년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만큼 안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격의 지표도 계속 하락이에요. 작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시작하자마자 매매가격이 플러스로 돌았었거든요. 물론 많이 내려온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다시 올랐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여력이 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더더욱이 하방압력이 강한 것 같은데 거래량이 늘어난 건 확실해요. 저번 작년 10월 11월 12월 1월 계속 내렸잖아요. 거래량이 쭉 빠지다가 신생아 론의 금액과 예산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거래량이 3천 4천 서울아파트 같은 경우에 월 평균 6,100인데 4천 돌파해야 신호가 확실하거든요. 작년에도 특례보금자리론 1년 내내는데 4천을 못 넘었어요. 평균이 6,100인데 평균도 거래가 안 나왔다는 얘기 그만큼 수요가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올해는 지금 신생아 론 예산이 26조 6천억이에요. 그럼 그것도 좀 약하고 GTX는 발표를 멋있게 했는데 아시는 바같이 GTX-A가 개통하니 막 이러잖아요. 네. GTX-A가 수소동탄선 개통한다고 뉴스 막 떴잖잖아요. 여러분 KTX하고 하나 또 뭐가 있죠? SRT가 있죠. SRT 수소동탄 구간이 있잖아요. GTX는 16분 걸리고요. 네. SRT는 18분 걸려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웃을 일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그냥 웃죠. 원래 있던 거 있는데 굳이 그걸 개통했다고 뉴스를 막 그거 뭐예요? 부동산의 친화적인 시장 친화적인 분들이 펌핑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물론 앞으로 삼성역까지 연결되면 효과는 시너지가 나겠지만 삼성역이 언제 개통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아시는 바같이 최근에도 구간에 공사업체를 민간업체를 입찰했는데 또 유찰됐어요. 한국안 그리고 예정이 원래 24년 말이었다가 지금 26년 말로 살짝 던졌다가 28년이 남았겠다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면 28년이면 앞으로 5년이 남았잖아요. 5년 동안 집값이 지금 GTX 효과를 받았어요. 어디까지 더 갈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KTX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희 때 KTX가 개통될 때 나라가 천지개벽할 줄 알았죠. 일일생활권 이래가지고 막상 어때요? 다 분산돼요. 자가용 기차 버스 비행기 분산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대체 교통사항이 하나 늘어난 거죠. 다만 동탄은 이제 서울과 생활권이라고 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대 거리와 시간비용을 계산하면 서울 주택가격에 50% 60% 이 정도가 저는 적정 수준이라고 봐요. 물론 동탄에 또 자족도 자족적인 시스템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떻겠냐 그러면 파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B선은 이제 착공했잖아요. B도 그럼 B가 몇 년도에 개통할까요?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산이 우리나라 경제가 좋고 돈을 많이 벌면 예산이 들어가야 공산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노출은 안 되고 그냥 GTX만 노출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장밋빛만 갖지 마시고 제가 죽기 전까지는 GTX 완공되는 건 다 못 볼 것 같아요. 100% 장담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막 들썩인다고 해서 시장을 너무 급하게 쫓아가시거나 급하게 자기 주택가 만약에 제가 지금 팔려고 준비하다가 GTX 소재가 터졌어요. 그런데 4억이던 게 호가 5억으로 올랐거든요. 5억 5천 될 것 같아. 그건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정책과 법이 나오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시고 여유있게 꼼꼼하게 따져보자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사실 부동산을 선택할 때 기준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과거에는 학군지 중심으로 움직였다 하면 요즘에는 생활 인프라라든지 직주 근접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GTX의 경우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동탄신도시에서는 22억 아파트 거래가 확인이 됐던 바 있잖아요. GTX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득과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시청자분 중에 그쪽의 집을 가지고 계시면 저를 안티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동탄의 거래량이 그러면 그게 그 정도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죠?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해서 죄송한데 거래량이 안 받쳐지고 있어요. 도리어 작년 특례보금자리론보다 GTX에 대해서 강력한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국토부 장관도 얘기하고 언론도 쏟아줬으면 GTX발 호재가 말씀해주신 대로 푹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거래된 걸 보니까 반 정도는 마이너스로 거래되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호재면 그렇죠? 그렇죠. 시장에 여전히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날아다니는 기러기 말고 언론을 100% 퍼펙트하게 좋은 점 나쁜 점 중간에 고차나 이걸 같이 기사를 쓰지 않고 좋은 면만 써가지고 예전에 영끌 완 시절이 그런 게 좀 많았잖아요? 약간의 그런 낚시성이 아닌가 이게 잔금까지 쳐야 되잖아요 또 아직 안 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GTX는 분명히 호재인 건 맞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RT 16분 18분 2분 차이 과연 이게 갑자기 15억대가 20여억으로 폭등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약간 합률적이지는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은 체크를 하고 숨을 고르고 시장을 보셔야 되고 특히 GTX 호재로 일례를 들어서 A선의 위쪽 부분 북쪽 부분도 개통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파주 운영부터 내려오는 게 거기도 이제 일산 킨텍스모 이쪽 라인 쪽에 32평이 분양가가 6억 한 5천이었던 게 막 좋을 때 한 17억 18억까지 갔어요 GTX 쭉 쭉 빠져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은 20억을 바라봐요 지금 상황은 14억 15억이에요 더 빠졌어요 13억으로 막 가려고 그래요 개통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 개통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가서 살 사람이 10명이고 팔 사람이 1명이면 오를 수 있겠죠 반대예요 그 값에 내가 거기 가서 돈 주고 17억 주고 사느니 라는 사람은 적고 거기서 나는 17억 주고 팔고 딴 데로 강남도 이런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수요공급의 논리에서 GTX의 실수요자 말고 투자한 수요자들이 과연 이 수요자들이 실수요자들이 붙어져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가격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면 막상 이런 또 설이 있죠 뭐냐면 개통하고 나면 안 오른다 아 이걸 여러분도 잘 보실 텐데요 전철역이 막상 딱 개통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올랐던 게 딱 스톱합니다 더 안 올라요 개통하고 한 달만 막 호가오르다가 조정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거의 80에서 90%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통 전에는 절대 역세권 집을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택 소재는 좋은데 이것도 중장기전으로 그리고 동탄 지역에 차후에 분양 물량도 꽤 많거든요 지금 착공하려다 못한 것도 좀 많고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동탄역에서 이게 22억인데 제가 알기로 조금만 5분 10분 거리에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10억짜리 사는 게 더 현명한 사람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지대와 거리 안에 어떤 편익 비용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격이 제가 올 때 좀 오버슈팅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사느니 그러면 3억 보태가지고 강남을 집을 사죠 네 뭐하러 그 길에서 시간을 다 버립니까 오 그렇죠 네 그 값이 과연 강남과 입지적인 요건이 똑같은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거 좀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바라보실 때도 여러 가지 다방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메가서울과 메가 뭐 부산 같은 메가시티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궁극적으로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감도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진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죠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네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초라든지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못 넘는 곳 또 최근에 서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서초동에서 방배동 넘어가는 터널이 뚫리니까 갑자기 막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길이거든요 그러면 메가시티의 개념이 뭐냐면 다들 그 자그마한 어떤 섹터에서 자족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구에 만약에 마사가 경마장이 제가 있는 걸 알아요 경마장에 머니까 못 가잖아요 교통이 불편하면 그러면 경마장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경마장을 가는데 교통이 편해요 왔다 갔다 소통이 많아지고 교류가 늘고 소비가 늘어나겠죠 부대 사업도 벌어지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축구장이 있어도 교통이 편하면 이렇게 교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실험을 했고 메가시티의 핵심은 뭐냐면 교통의 질과 어떤 소통 능력을 갖다 지역 간의 어떤 교류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의 기본축으로 한 다음에 어떤 산업시설들이 적절하게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분배 배치를 잘하면 정말 효율적이 되잖아요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게 메가시티의 방향성은 좋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자꾸 얘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빨리 모이셔서 맨날 갑론을박하고 정권 바뀌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대국민공청회를 여야가 같이 해서 메가시티를 확정을 짓든지 이거 벌써 꽤 오래됐어요 얘기가 나온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메가시티는 분명히 지방 소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메가시티를 통해가지고 굳이 서울이 안 와도 어떤 생활 편익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우러진다라면 내 고향 지키고 더 서울 사실 빡빡하잖아요 더 삶이 더 풍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이걸 정치하시는 분들이 퍼플리즘으로 자꾸 이용하지 말고 이제는 좀 뭐랄까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같이 대국민 민생토론회 하듯이 대국민 메가시티 토론회를 2년만 하자고요 2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면 그건 정말 응징력이 뛰어나고 지역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 것 같아요 제가 할 때 이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정책 자체는 좋습니다 방향성을 앞으로 정부 측에서 명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분양시장과 청약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극화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온도차가 꽤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실수요자분이나 또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라 상당히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가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실수요자분들은 이거 지금 내가 샀다가 더 내려가는 건 아닌가 전반적인 어떤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 자리였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시장 주체들이 생각하는 방향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 시장 그쪽으로 흘러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보면 분양시장은 민간 분양시장이 지방은 조금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사실 핵심지역도 자꾸 미분양이 퍽퍽 터지고 대구는 더 심하고 다만 서울은 좀 버티고 서울마저도 작년에 동작구하고 강남 일대 몇 개구 송파구도 그렇고요 완판은 됐는데 막상 본계약 들어가면 미계약 납니다 그리고 무순이 집주가도 한 반에 안 끝나고 수도권만 가도 할인분양들 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집값이 싸고 새집이고 좋은데 왜 안 사겠어요 비싸니까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서울은 수요가 다른 곳보다 많은 곳이고 지방은 서울보다 적잖아요 서울이 약세라면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하겠죠 그걸 좀 예측해야 되고 예전에 주택보급률이 60%를 넘기 전에는 MB정부 때죠 미분양양도세 한시적 감면 제도를 썼어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소득도 막 늘고 인구도 늘 때니까 집을 사두면 팔기가 쉬운 시점이 도래할 거라고 예측이 돼요 지금은 약간 틀리죠 요즘 나오는 저출산 0.6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겁이 나는 거예요 자산가들도 그러면 이 가격이 미래에 수익에 담보되는 자본시세 갭이 없는 한은 쉽게 안 들어올 거고 그러면 분양시장의 건설사나 조합들이 분양가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갑노릴박해서 분양가 싸움으로 또 분양가는 결국 건축공사비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이려면 건축공사비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높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양가를 최대한 높여 건설공사비를 메꾸니까 부담금이 적어지니까 거기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양이 지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저항이 부딪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민간택지의 정비사업 주로 재개발 재건축을 위주로 민간택지의 분양가들은 서울의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다만 공공분양이 하반기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127만 원은 어마어마한 공공택지를 다 확보해놨는데 이번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공급은 해야겠는데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면 그동안 pf 현장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팔길이 없잖아요 이게 신축하고 공공분양이 더 싼데 누가 이걸 사겠어요 그렇죠 입주도 더 좋고 그러니까 이게 사면 초과에 몰린 거예요 그러면 공공이 할 일은 또 뭐냐면 지금 건설 회사들이 어려워서 착공이 줄고 있잖아요 2, 3년 뒤에 집값이 집이 적어서 오를 수 있다 이때 공급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 타이밍을 정부가 아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총선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정치적인 어떤 프로그램과 엇갈리면서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냉정히 판단하셔야죠 그러면 자산가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공공분양은 그러면 정치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망하겠어요 다 좋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땅이 있겠다 보상 끝나겠다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왜 분양을 들어가려면 건설회사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건설회사 입장에서 신규 사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택지값이 분양이 잘 안되잖아요 그럼 공공택시는 저렴해요 그거는 시장에 분양하실 때 시장에 통용되는 가격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회사는 유동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공공분양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하반기에 공공분양 원래는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청약제도 개선하고 겹치니까 하반기에 나오는 물량들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고 민간 분양 나오는 신축들은 분양가 철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존 시세보다 저렴해야 우리가 평소에 쓰는 로또 당첩 기대하는 이게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존 시세보다 더 비싸요 신축이 그랬더니 말을 어떻게 붙이냐 새집이니까 비싸다 아니죠 새집이라도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 청약제도와 중도금 대출 이거 다 국민생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분양가가 계속 더 상향으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민간은 좀 심사숙고하고 공공은 공격적으로 접하시고 나머지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 기존 주택은 좀 긴 호흡을 갖고 두 개 말씀드린 그 두 개가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시계장의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때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다 천천히 기다리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민간 분양의 경우는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공공 분양의 경우 하반기를 노려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분양 사태 속에서 공국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 최근에 12만원 대 2만원 추가해가지고 신혼부부도 늘리고 청년도 늘리고 청약 제도까지도 개선하고 추첨계도 늘리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적인 물량은 작지만 어떤 액션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죠 정부에서 이거는 그럼 더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축소는 못하겠죠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지금 나온 물량만 해도 꽤 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제가 볼 때 현재 이번 한 해에 입주하는 물량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게 생기면 대체 효과가 생기잖아요 이번에 입주하는 물량 때문에 약간의 조정 효과가 있고 만약에 신규 분양을 정부가 발표한 대로 14만원 정도를 갖다가 강력하게 수도권 일대에 뿌린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또 약간 분산이 되잖아요 네 그럼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주는 형태가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은 늘어나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매물이 늘어나고 수요는 분산돼서 줄면 가격은 다시 하방 조정이 또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스케줄과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 집이 몇 개 있으셔가지고 매도 타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건이 막 나오시면 어떻게 되세요? 당연히 싸지겠죠 네 그런 걸 체크하셔가지고 자산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스케줄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양과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뉴스인데 제주도에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상자산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한 곳도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뉴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기존에 어떤 우리가 부착화되어 있는 거래 형태에서 비트코인으로 집을 산다? 네 사실 좋게 보면 혁신적이고 참신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 시간이 가겠지만 화폐라는 것이 서로 신용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신용도를 지금 착촉 쌓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지고 있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들어왔을 때 그걸 현금화할 수 있는 루트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물론 변동성이 있지만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금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미국이 왜 ETF를 승인해 주느냐를 생각해 보면 200년 이상 간 화폐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다변성을 생각할 때 그러면 암호화폐에 대한 CDBC에 대한 전 세계의 어떤 패턴도 받아들인 추세거든요 어느 섹터가 만약에 이 통화로 쓰자고 하면 그걸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약간의 패권주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축통화로서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이 돈이 풀렸고 약간의 달러 가치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자꾸 전 세계가 퀘스천을 찍고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진 것도 그런 한 요인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어떤 안정적인 자산을 요구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그런데 비트코인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이 제가 볼 때는 뛰어나다고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있고 제주도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다 같이 거래한다 그러면 그걸 억지로 막을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제주도 도민 룩셈부르크인가요? 거기가 100만인가 200만 되죠 인구가 한 나라가 그러면 제주도민도 100만 200만 되면 똑같은 형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실 때 아기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시행자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물론 이거는 있겠죠 서로 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거래소에 나온 가격을 서로 인정하고 갈지 서로 딜을 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발전하는 하나의 화폐 형태로서는 괜찮다고 거래 형태로서는 그렇게 부정적이기 보다는 약간의 어떤 다변성 대체성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네 가상자산의 거래 발전하는 거래 형태 하나로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부동산 시장은 4월의 위기설이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 근거가 없다면서 확산을 좀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PF 사태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와도 크게 나라는 멀쩡합니다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우리가 건설회사의 어떤 GDP 대비 비중이 높을 때는 한 20% 넘었어요 지금은 근데 뭐 10% 밑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대한민국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 다만 금융 리스크 전의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도 따져보면 제가 볼 때 일부 금융사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하니까 좋은 쪽으로 보고 지금 PF의 4월 위기설은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그런데 많이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이 IFRS 그러니까 바젤3가 시행되면서 국제회계 기준이 발동을 하고 감사회계 기준이 약간 타이트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은 KIFRS라서 코리아 국제회계 기준을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건 코리아 형태에 맞춰서 새로 만든 게 룰이 있어요 이미 국제 결제은행에서 다 보고가 돼 있고 그럼 그 룰에 따라서 일정 규모 회사들은 4월 15일 전까지 감사 외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이제 4월 위기설의 실체예요 키예요 4월 감사 보고서를 외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PF 문제가 눈 감고 아웅하고 막 이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금강원 이복현 원장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회사에 건설사에 PF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PF 부실 채권의 종류와 내용을 갖다 명료하게 제출하는 양식을 새로 바꿨어요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억나실 거예요 한계 기업들은 스스로 책임져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4월 15일까지 정리가 안 됐던 데들은 감사 보고서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5일이 되면 감사 보고서에 노출을 안 하게 하는 외부 감사 보고 기간은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숙제를 그럼 제대로 한 숙제에 뭐가 나오겠어요 각 건설사에 정말 보이지 않던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 감사 보고서 나오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수익이 있으면 플러스인 거고 마이너스에다가 자본 잠식이면 어떡해요 이건 도와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수순을 밟겠죠? 이걸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언제 터지냐? 무조건 다 터질 건 터지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안정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질서 있는 정리 재구조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워딩을 잘 판단해야 돼요 아 정부가 이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구나 어떤 스텝 바이에 의해서 최소의 피해와 최소의 충격을 전제로 부실기업과 자본 잠식을 하는 업체들은 정리하는 단계로 가야겠다고 이미 로드맵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터져요? 이게 아니라 터집니다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벌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현명하고 합리적이지 제가 볼 때 아냐 어디 살아날까 막연하게 이렇게 시장 대하시는 것보다는 감사보고서 나오면 또 뉴스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나이스 평가하고 한국신용평가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감사보고서 나오고 나오면 제가 볼 때 4월 안에 아마 부실 회사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할 겁니다 현재도 여의도 찌라시는 한 17개 건설사가 나와 있잖아요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참조하셔가지고 주식시장에도 상장사 있잖아요 그것도 잘 관리하시고 PF 문제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보세요 치킨집이 있는데 다 잘된다고 해서 막 차렸어요 여기는 인테리어 막아서 돈을 더 버는데 안 나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이 치킨 안 먹고 딴 거 하잖아요 이자 내기 바쁘잖아요 그럼 어느 집은 망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길래 없나요? 없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치킨집이 망하고 나면 딴 장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건설사도 너무 높은 분양가 너무 높은 토지비를 하고 매입했으면 정리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5일이 되면 외부 감사 보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각 건설사별 회사별로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부실한 기업의 경우에는요 교수님 좀 충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장에 또 어떤 충격을 안겨주게 될까요? 시장의 역량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줍니다 주는데 정부가 로드맵에 따라서 잘 간다면 우리가 항상 들어오던 연착륙 이 패턴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관리를 잘못해서 의견이 안 맞거나 대주협력당 간의 의견이 안 맞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먼저 터지잖아요 그럼 사실 그거는 예정된 것이 아니면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처음 보는 모습의 형태가 나오면 당황하잖아요 그 시기는 다 악재죠 무조건 그래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냥 시장의 역량은 여러분들이 자꾸 시장이 요즘 다른 데 가서 많이 듣거든요 시장이 언제 나아질 거냐 하는데 지금 10년 동안 올랐잖아요 1년 내렸잖아요 2022년도에 6개월 작년 4개월 10개월 내렸어요 10년이 올랐는데 10개월 내린다고 제자리에 갈까요 저는 상시적이지 않거든요 최소한 물론 이 사이클상 상승과 하락의 회복이 겹치니까 상승 사이클보다 50에서 한 60, 70% 선에 그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5년, 6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한 번 더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시고 PF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경제상황에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돈이 좀 모여야 또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집값이 좀 내려오든지 이런 게 서로 맞는 지점이 있잖아요 균형가격 그런 데가 오기에는 지금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 우리가 직시하고 주택 많이 가주신 분들도 자산 유동성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 무주택자분들은 영골 완투처럼 너무 조급한 타임도 아니다 좀 기다려 볼 만한 시간이다 파도가 치잖아요 전 세계가 전쟁도 안 끝났고 파도가 치는데 굳이 돛담벨을 띌 필요 있나요? 파도 다 그치고 띄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나오는 이슈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기 보다는요 경제 사이클을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 언제까지 갈까요? 수요의 공백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인구구조상 제가 2016년부터 체크할 때 2020년도에서 22년도가 결혼 정년기의 쌍이 제일 뭉쳐있는 그 타임이었어요 네 이분들이 2022년 되기 전에 18, 19년부터 막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2022년도에 우리가 봄부터 거리량이 줄었거든요 이미 살 사람이 다 사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내가 3년 있다 살라는데 지금 샀잖아요 그러면 5년 있다가 살려는 사람은 3년을 땡겨서 3년이니까 2, 3년도에 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요 공백기거든요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집이니까 아이스크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텀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지금 다시 회복한다는 걸 자꾸 기대하는 건 좀 성급하신 것 같다 너무 시장을 주택가격이 정상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건 있겠죠 미국처럼 경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소득이 집값이 5% 올라도 우리가 소득이 막 한 10%씩 늘어 그러면 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실제 소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올해도 아마 마이너스 실제 소득도 나올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상위 1, 2% 10%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밑에 실수요자층들이 개미 실수요자분들이 주택을 투자 세력에 따라서 같이 붙어져야 주택가격이 상승 부문을 타는 건데 끊어지면 딱 끊겨요 그게 아직은 나타날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게가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정체명이 아마 한번 꺾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월세 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황입니다 전세 대란에 이어서 또 월세 대란 사태도 불거진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월세값 상승세가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대란 사태의 시발점은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전세 월세는 당분간 강세를 띄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을 매입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면 전세와 월세 수요가 줄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 하시던 분인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호사뿐이 아니라 요즘은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이걸 하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영끌박 완투 그 시절에 1주택자인데 집을 파신 분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집값이 오르는데 팔고 내려갈 기다리면서 월세를 사라요 일부러 집 살통이 충분히 있음에도 계산해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샤프한 자산관리가 됐는지 꼭지에 95%에 팔았다고 하면 지금 월세를 사면 자산이 많이 불어나 있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리가 어땠어요 4% 5%잖아요 그거 2년이면 10%예요 주택가격은 어땠어요 그동안 올라가기는 커녕 내려왔다 반복하면서 제자리도 아직 못 찾아갔잖아요 고점 대비 그러면 꼭지에 산 사람과 지금 이 월세를 사는 분은 누가 더 부자예요 천재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똑똑한 분들이 자꾸 매입보다는 월세나 전세로 사시면서 자산을 불리는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젊은 분들이 스마트해져서 저희 때보다 훨씬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기득권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50, 60, 70 분들은 이거 많이 차익 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팔 때를 저울질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파가 내년파가 후년파가 아무 때나 팔아도 다 차익이 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좀 약해지고 막 내려갈 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선진국이 되고 저성장 국면이 되잖아요 세원이 부족해집니다 100% 세원이 부족해지면 어떤 형태가 되냐 있는 분들한테 보유세가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선진국이 공통된 현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집이 여러 개 가지고 계시거나 부동산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보유세가 점점점 늘어날 걸 예측하시고 10년 15년 텀을 가지고 투자하셔야지 지금처럼 종부세 뭐 해줬다 양노세 중가부자 이렇게 변칙적인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봐요 왜 나라는 세원이 정확하고 미래가 예측이 되고 운영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약간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꼭실점에 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화되는 선진국 약간의 터닝포인트예요 그러면 세제도 정리가 될 것이고 여러 부분들이 아마 정리되는 추선이 나오고 스트레스의 DSR도 내년부터 시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예전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자본세 차이 묻지마 투자 이런 건 이제 없어질 것이고 정확하게 공부하고 시장을 읽고 체크하고 이런 분들만 시장에서 조금 자산으로서 투자 형태를 취할 수 있지 예전에 그런 묻지마 투자나 갭 투자 갖고 성공하는 건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시장이 올 거예요 결정적으로 뒤에서 살 사람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10년 금생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지금 자산관리나 내 집 마련의 타임을 본인이 선택하시거나 결정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곧 도래할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부동산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문도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